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직투장투 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두번째로 전략매도한 종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캐리소프트 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저의 지금 생각들을 영상의 기록에 놓고 제가 추후 투자할때 참고하기 위함 입니다 저는 2021년 7월 8일날에 약 700% 수익을 보고 남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리소프트의 주식을 전략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저의 캐리소프트의 총 투자 기간은 약 11개월 입니다 2020년 8월 3일날에 평당가 4,015원에 100만원치를 매수했고 어 그리고 2021년 3월에 100% 수익을 달성하고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절반 매도를 통해서 제가 투자했던 이 100만원을 회수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7월 8일날에 약 700% 수익을 보고 전략매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일단 매도한 이유는 워낙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많이 했고 제가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저의 그릇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매도를 했습니다 수익금만 따지면 투자금 제외하고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번째로는 장기투자 입니다 어 보통 그 수익이나 단타로는 100% 수익까지는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 500%가 넘어가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장기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렇게 장기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소액투자를 했기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저의 자산의 큰 부분 몇천만원을 이 캐리소프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하루하루가 좀 불안해서 삶이 좀 힘들었지 않나 그리고 한 10%에서 20% 수익을 봤을 때 바로 팔아버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100% 수익을 달성하고 또 투자금을 절반 매도로 투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캐리소프트를 들고 갈 수 있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대선 정책 테마주 였기 때문에 제가 이 실적이 없는 이 캐리소프트를 약 11개월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병동성 때문에 저는 이쯤 해가지고 팔 생각이었는데 아직 대선이 오지 않아서 좀만 더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란 이벤트가 곧 다가올거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모를 또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또 큰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안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소프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가격이 깡패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시총이 깡패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투자했을 때 당시만 해도 캐리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약 300억 수준이어서 충분히 쉽게 한 천억 정도까지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테마주는 저가에 사서 장투하자 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보통 정책 테마주나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테마성이 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테마주를 사기보다는 관심이 없을 때 저가의 테마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괜찮은 수익을 편안하게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가 이제 최초 왜 캐릭터 소프트를 샀는지 찍었던 그 영상 ppt 를 보면서 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이런 식으로 ppt 를 만들었습니다 8월 3일 날에 4,000원에 100만 원치를 매수했다 8월 월급으로 이때만 해도 이제 시가총액이 약 300억 수준으로 되게 낮았죠 4,700원 매스 포인트는 제가 이 세 가지로 이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른 하락세 슈퍼 개미에서 저출산 테마주 가능성 시사했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는 출산율 코로나 그리고 영업 적자로 꼽았었고요 제가 매수를 결심했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대양고봉이 뜨면서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매수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제 기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공부하고 여러 종목들을 보다보면 또 제 2의 캐리소포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